아짜 감케매듭입니다. 왼쪽끈을 한번 감아줍니다. 왼쪽끈은 가로에서 세로로 문자고리 만들어주시고요. 가로고 감고, 세로로 올려서 왼쪽에서 왼쪽끈을 한번 감고, 두 번 더 반복해주겠습니다. 돌아와서 향기로 가볼게요. covidDiePie트 politics 감사합니다. 한 번 더 잡아둡니다. 여유 필요 없으면 풀어둡니다. 왼쪽에서 풀어서 감고 닫습니다. 여기까지 매듭을 정리해서요. 다음 준비할게요. 이제 이쪽에서 두 번 더 감아줄 텐데요. 왼손에 잘 옮겨 잡고 중에서 앞으로 감아서 옮겨 잡고 여유 부분 육자고리를 풀어서 가루로 감고 새롭고 올려서요. 이대로 감고 하나 감아서 이렇게요. 그럼 이쪽 꼬리, 왼쪽 꼬리를 잡으셔야 돼요. 살짝 뒤집어서 이렇게요. 여기까지 좀 정리해주겠습니다. 이렇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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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세로로 더 만들어줘야 하는데요. 이렇게 준비되었고요. 옥자고리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끈을 가져와서 고리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한 곳 세우고 한 곳 다릅니다. 다시 한 번 여유롭게 갖고 와서 한 곳 세우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한 번 보러 갑니다. 여기까지 매듭도 다 되었고요. 조금 더 준비해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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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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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